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 저 또 지역 주민 여성님 안녕하세요 오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최수연님 어디 가셨나요? 뭐 수고병만 오면 어떡하니 저는 23년에 중화 회장님이 오신다는데 10분 오면 20분 오면 무슨 망신사진 뻗쳤다 이분이 열정이 있고 전라도 나주에 남평농협장을 하시면서 놀라운 사실 상승 저와 같이 여러분이 만들어주셨잖아요 상승을 하시고 나서 중화 회장님을 당선되셨어요 그니까는 엄청난 분이시죠 또 이제 이경설을 읽다가 보고 드리겠지만 낙평농협조합장님 하실 때 왕건이 탐낸 쌀을 탐나있을 쌀을 만들어주시고 우렁이를 갖다 논의 집으로서 친환경 쪽으로 열정을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는 작지만 어른들도 염색하셔서 학부윤리를 옮겨서 농업계에 무슨 농업 경제학 박사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나고 보니까 2015년도에 이장 잘 못하지만 어쩌다가 이제 복을 많이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15년도에 들어가니까 이분이 중화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열정이 깊으셨는지 농민 출신이라서 이 손가락을 보면 나신다가 물에다가 상처 자국이 지금도 나고 있고 잠을 주우시다가도 벌떡이려면 농민 특히 모르시는 분이라 그래서 많이 우리가 해당한 재입 때에 부자 자정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간단하게 오시기 전에 여러분 적축하지 않게 농민 소식과 아웃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시는 동안 차가 조금 지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보고 막간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 보고 많이 받으시고 또 희망찬 새 봄이 왔으니까 올해 하시는 일 잘되고 농협상을 많이 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